세훈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백핸드 탑스피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롱플레이 버팁니다 끌어올렸고요 받아칩니다 성공하는 조금 전에 최원진 선수인가요 거의 뭐 볼링 자세였어요 살았어요 다 나갑니다 날려서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스코어는 4대0 4대1 아 밖으로 선수 복식을 하다가 뒤늦게 맞힌 것 같아요 서로 딱 천생연분 비슷한 그런 느낌 자 지금은 공격 성공 서서히 좁혀가고 있는 김예능 최원진입니다 4대6 2점차 4대7입니다 첫번째 게임 3점차 5대1 4대1 5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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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2 또 다른 시합도 많이 있기 때문에 김연흥 서브 네 김연흥 자 최원진 마지막 마무리 영리한 선수네요 예 재주가 많아요 김연흥의 박자만 맞지 않았습니다 글리시브 박 나가네요 글리시브 3대4 서브 득점 다음을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경기를 그렇습니다 아마 이 복식조가 인천과의 경기에서 이 두 선수가 이 좋은 모습으로 시즌을 마무리해주길 바란 하태철 감독입니다 그 다음 볼을 또 파트너가 치기 때문에 사실 디펜스 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죠 7대5 두 점 앞서 있는 서울시청 복식조 네 최원진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서브 득점 본인도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경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리드는 지키고 있습니다만 상대가 추격하고 있는 서울시청입니다 아 최원진 자 세 번째 게임이예요 자 세 번째 게임이예요 구사 났던 최원진이었고요 서브 득점 세 야 아보차라 오이는 김예능 최원진인데요 0 대 3 네트 맞구나 초반도 이렇게 좀 벌어져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아 아 아 버텨내지 못합니다 서울시청 아 아 이번엔 김은수 서브 다시 김예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포인트 플리킹 문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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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들이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6대7 와 이 게임도 뒤지고 있었던 김영채원진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7대8 야 또 들어갑니다 매체스코아 10대7 야 이번엔 1 1 2 3 4 4 5 5 6 7 4 5 5 6 8 9 5 5 5 5 6 7 8 9 10